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을 클릭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교재에 수록된 CD를 설치하셨다면 데이터를 설치하셨다면 C드라이브 안에 커말 1급이라는 폴더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스프레드 시트 가시고요.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할 겁니다. 기출따라하기 폴더에 가셔서 기출따라하기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암호는 문제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 9, 별표 512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예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으실 거고요. 예제 파일은 기본 작업부터 중고차 시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첫 번째 문제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A1셀을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액세스 파일은 편의점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주문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주문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앞쪽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하셔서 마이너스로 표시해 놓으셔도 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거래 구분 필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상품명, 판매 수량, 가격, 포인트, 주문 코드를 가져옵니다.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커리에 포함된 열외 가져와졌나 확인하시고요. 다음 한번 누릅니다. 조건입니다.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거래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카드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와 같습니까? 라고요. 이콜 카드 선택하시고, 또는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콜 현금을 선택합니다. 카드 이거나 또는 현금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첫째 기준을 거래 구분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상품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합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에 가져오신 데이터는, 표로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정렬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요. 가져온 데이터를 표로 범위로 변환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디자인 탭에, 도구에 가셔서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면, 화면에 이제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관리 시트 클릭하시고, 고구 필터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 필터 문제는 조건을 먼저 입력하시고, 추출할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현재 P2부터 J36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어가, 기어에 가서 오토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2부터 2, 3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B38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기어가 오토이고, 주행거리라는 필드명을 컨트롤 C 눌러서, 기어 옆에다가 컨트롤 V 하되, 음, 5만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5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필드명을, G2셀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는데, D28과 E28에 복사합니다. 왜냐면, 800 이상, 크거나 같다, 800이라고 입력하시고,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합니다.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지역이 인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인천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가격 옆에다가 붙여 넣으시되, 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을 다르게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지역이 인천에 해당한 데이터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요. 문제 봤더니, 등록, 번호, 그 다음에 연식, 그 다음에 기어, 주행거리, 가격, 지역까지, 필드명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셔서, 45셀에다가, B45셀에 컨트롤 V 합니다. 이제는 고급 필터를, 조건도 작성하셨고요. 추출할 필드명도 작성해 놓으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의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B2부터, J36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은 미리 작성해 놨던, B38부터 F40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가요. 등록번호부터, B45부터, G45, 지역까지,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인천에 해당한 데이터가, 출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두 번째, 고급 필터까지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이제, 지원대 작업하는 작업 관리 시트에서요. B3부터, J36까지 선택합니다.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요. 실제 데이터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범위가 지정이 되셨다면,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다음,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연식의 왼쪽 네 자리가, 2003 또는 2005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equal, OR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왼쪽에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 입력하시되, 연식이 있는 D3셀을 클릭하는데, 절대 참조가 되죠. 클릭하시면, 키보드 기능키, 위쪽에 F1부터 F12 중에, F4라는 키를 한번 누르시면, 3압함에 달라, 다시 F4를 누르시면, D 앞에만 달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글자를, 아이고, 다시, 제가 다른 키보드를 눌렀네요. D3을 선택하되, F4, F4, 심표, 여기에서 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심표 4를 넣력하시고요. 그 값이 2003과 같습니까? 심표, 다시 한번 left 함수 입력하시고요. LEFT, 대소문자 사실 상관없습니다. 가로 열고요. D3을 선택하되, F4, F4 두 번 누르셔서요. 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그 값이 2005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2003 또는 2005에 해당한 데이터라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굵게와 색깔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2003 또는 2005에 해당한 데이터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P2부터, P2부터, J36을 선택합니다.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해서요. 우리 위쪽에 가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 있고요.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영역 설정 클릭합니다. 저는 B2부터, J36만 인쇄하겠습니다.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하셨고요. 두 번째, 페이지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현재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 정가운데가 될 수 있도록,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는, 머리끌, 바닷글에 가셔서, 하단이니까,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하단에는,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다가, 표시와 같이, 현재 페이지와 전체 표지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번호 삽입, 그 다음에,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또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주시고요. 전체 페이지 수를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현재 페이지가 나오고요. 슬래시 뒤쪽에는, 슬래시 뒤쪽에는 전체 페이지 수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까지 작업하셨고요. 인쇄 영역은 설정해 놨는데, 확인 버튼 누르시고, 시트에 와서, 인쇄 영역은, 물론 여기에 와서도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미리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 이슬 가격부터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여, 다음 페이지 인쇄대로 설정하고요. 비열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반복할 열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저희는 비열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비열을, 열머리 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물론 현재 인쇄하게 되면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되는데, 등록 번호부터 잠깐 확인해 볼까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 가셔서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현재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됩니다. 이렇게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하지만 등록 번호는 마찬가지로, 매 페이지마다 등록 번호가 인쇄가 됩니다. 문제에서요. G2셀을 가지고 페이지 나누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G2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나누기라고 했습니다.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시면, 아마 인쇄 영역에 대한 경계라인이, F와 G 사이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파일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주행 거리까지 나오고요. 이제는 가격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음 페이지로 인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하시는 건,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M2에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과에 해당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M7셀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평균값을 구하는데, 평균값을 구해서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값부터 구할까요? 그럼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조건에 만족한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과가 입력된 D4부터요. D43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학과가 있는 영역은 항상 고정된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학과는 바로 왼쪽에 있는 경영학과입니다. 수식을요. 아래로만 복사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L10에 있습니다. 라고, F4 한번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10만 고정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중간고사에서 경영학과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면요.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열의 위치는 바뀌지만, 행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F4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할 수 있고요.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경영학과에 해당한 중간고사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건축과, 전작과, 이제는 학과에 따른 기말고사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M7셀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이 꼴 다음에서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합니다. R자까지 입력하시고요. R5 입력하니까 라운드업을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고 탭기, 맨 끝에 가서 심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값을 1을 입력하고요. 괄호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해서요. 출석수가 15일 이하,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에 해당한 학생수를 구하는데, 구한값에다가 명자를 붙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는 샵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부터 작업을 해볼까요? 배열 함수라서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fr까지 쓰시면 함수 찾을 수 있고요. 함수가 표시가 되면 탭을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 범위는 우리 학생수에서 가져올 겁니다. 학생수는, 출석의 점수를 가지고 학생수를 구할 겁니다. 출석의 데이터는 2, 4부터 2, 43까지 선택하시고, 신표, 구간을 구할 범위의 기준은 바로 왼쪽에는 L15부터, L15가 선택이 안됩니다. 밑에서부터, 20이 입력된 L20부터 거꾸로 올라가셔도요. L15부터 L20을 선택할 수 있고, 가로 닫고, 여기까지만 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몇 명입니다라고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equal 다음에, Frequency 함수 앞에, 텍스트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신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큰 따온별 묶어서, 샵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다시 한번 완성하시면, 이제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이름인데요. 아래쪽에 표 4에 가셔서, 성명, 학과, 중간고사를 이용해서, 학과별 중간고사의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의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매치, 맥스함수, if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커설, m26세를 갖다 놓으시고, equal합니다. 인덱스 함수가 먼저 필요하겠네요. 인덱스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이름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름, 성명이 있는, c4부터 c43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실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현재 범위 지정한 데이터의 몇 번째 행에서, 성명, 이름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행의 위치를 지정할 건데,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위치값을 구할 겁니다. 또한 매치함수는, 가장 큰 값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학과에서, 학과에서, 중간고사의 점수가 가장 큰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맥스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문제에서, if 함수를 사용해서, 학과를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맥스 입력하고 괄호 열고, if 입력하고 괄호 열고, 그 다음, 학과가 입는 위치가, d4부터, d43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l26세가 같습니까? l26은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5분압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중간고사의, 점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중간고사의 범위를 지정하되, 중간고사의 범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면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심표. 이제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중간고사의 가장 큰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한 값이, 똑같은 조건에 위치해서, 어느 위치,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기 위해서요, 동일한 범위라서요, 앞에 걸 복사할게요. if를 뺀 나머지를 쭉,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뒤쪽에 가서, 심표 뒤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했는데, 그 범위에 가서, 몇 번째 있는지 구하겠습니다. 심표 0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가로의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뀔 거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하시는데, 현재 어딘가에, 인수가, 많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덱스 함수 첫 번째, 인덱스 함수는, 어레이, 범위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행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열이 하나라서, 열의 값은 생략할 거고, 행의 값이 들어가는데, 행의 값에서, 어, 매치 함수를 사용할 거고, 매치는 첫 번째, 찾을 값이 들어가는데, 찾을 값은, 맥스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할 거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에,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학과가 같는지 찾으시고요, 그 다음, 중간고사, 그 다음, 아, 여기서 잘못되었네요, 여기서, 심표가 들어가 있네요, 같은 조건의 위치에서, 찾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심표가 아니라, 곱하기,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네요, 예, 학과가, 동일한 데이터에, 중간고사의 점수를 가져와서,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했고요, 좀 확장됐죠, 이렇게, 가로가 다음 칸에 넘어가서요, 이제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범터 누르면, 정상적으로, 경영학과의, 중간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유니수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여기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음, 위쪽에,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그 다음,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또는, 알트, F12를 누르셔도 되고요, 화면이 좀 크게, 크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퍼블릭, 퍼블릭, 펑션, FN, 총점, 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출석과, 그 다음에, 과제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엔드 펑션이 만들어지실 거고요, 오타가 있다면, 아마 엔드 펑션이 표시가 안되실 겁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총점은 출석, 도하기,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N 총점은, FN 총점은, 출석점수 도하기, 출석, 그 다음에, 과제, 도하기, 중간고사, 곱하기 0.3, 도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3, 입력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간단할 것 같죠? 문제에서 잘 보니까, 계산하되,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하나라도 0이면, 총점을 0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출석점수가, 출석이 0입니까? 또는, OR 입력하시구요, 중간고사가, 0입니까? 또는, 기말고사가, 0입니까? 그렇다면, DEN, 저희는, FN 총점, 아니요, 0이라면, 저희는, FN 총점을, 0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하시고, 아까, 처음에 작성하셨던, FN 총점, 식을 이용해서, 총점을 구하시면 되구요, IF 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총점은 이렇게,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이 있었죠, 3개 중에 하나라도, 0이 있다면, 0점으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커서를, 사용자 정의함수를 표시할 위치, I4셀에 갖다 놓으시고, 위쪽에, 함수 삽입 한번 누릅니다, 저희는 범주 선택에서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 FN 총점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출석 점수가 어딨나요, 첫번째 출석 점수, 가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총점을 구하실 수 있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거나, I4셀에서, 더블클릭하셔가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다섯번째입니다, 등급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화면에 아래쪽에 내려갔더니, 표 5가 있구요, 점수 1학기, 2학기, 3학기, 6학기까지, 각각의 학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학기별 총점은, 표 5의, 학점, 학점을, 학점에 따른, 등급을 찾아가지고, 표 6에서 찾습니다, 이 사람의, 등급을 찾아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점은 어떻게 구하냐, 총점은, 1학기의 1점이에요, 1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총점을 구합니다, 그 값을, 오른쪽에서, 찾죠, 그러면, 썸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요, 먼저, 총점을 구하고요, 브이로컵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I4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썸프로덕트란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썸피까지만 입력하시고, 탭키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학기, D49부터 H49,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2학기부터 6학기의 값은 달라질 겁니다, 심표, 그 다음, 곱할 값, 학점은, D48부터 H48이지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학점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우선 총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총점이, 0이면 F, 그 다음 0부터, 이제, O, 미만까지는 F죠, 5점부터 9점까지는 D, 10점부터 14점까지가 C, 15부터 19까지는 B, 나머지는 A, 20은 A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내가 구해놨던, 총점을 가지고, 오른쪽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다가,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서, 두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커서를 49셀, I49셀에 갖다 놓으시고, 이꼴 다음에, VLOOKUP 함수 입력하십니다, 조금 전에, SunProcter를 통해서 구한 값, 다음에 신표, 우리가 찾을 표는 오른쪽에, L49부터, M53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진 않죠, 근사값, True값을 넣으셔도 되구요, 생략하셔도 되요, V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총점을 구해놓으셨던, 총점에 해당한,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구요, 우리가 기본 작업은, 점수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10점이구요, 그 다음, 고급 필터, 5점, 그 다음, 조건부 서식 5점, 페지 레이아 5점에서, 25점입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점수가, 6점씩입니다, 혹시나, 계산 작업이 좀 어려운 게, 처음 접한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기본 작업 하시고, 뒤쪽에까지, 작업 하시고 나서요, 다시 한번, 계산 작업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려웠던 문제를,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과연.